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뤄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서론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부분부터 성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족식을 하시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하고 또 베드로 같은 제자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막 이제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보장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설을 통해서 보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다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그렇지만 이 보금 안에서 참 자유는 나 중심의 방종이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실패할 일도 없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적인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도 당연히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정말 알려줄 수 없는 최고의 우리의 성공의 길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특권을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사용함으로 이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헬라우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의 죄악된 본성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바로 3, 6, 10일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그런 인본주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도 영적으로 퇴보하고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육체의 일을 넘어서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구나 우리 가정이 육체의 소욕 속에 있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내 의지와 인격으로는 절대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라 4장 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사도행정 1장 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 살리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절대로 그것은 내 의지는 하루 이틀밖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뭐죠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성자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오직 말씀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씀 잡고 오직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361의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예틀은 다 깨어지고 이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세틀이 갖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는 현장 예매 다 나오시고 웬만한 분들 백신도 다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2차 맞았는데 아직 조금 이렇게 저는 일주일이 안 지났어요 2차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강단 말씀에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교회 나오는 게 취미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를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장 충만이 역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그냥 방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라고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성령 충만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여종에게 예수님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공회 앞에서 바로 사형 받을 수도 있는데 담대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조대교에도 그 핍박과 순교의 그 위협 속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인들 중에서는 저는 성격이 그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나아기 전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오늘도 내 스케줄 속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또 섬기는 사역하는 대교구에서 장례 캠프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이 고인 성도님이 너무나 편안하게 소천을 하셨고 정말 가족들과 의사가 놀랄 정도로 조용히 편안하게 소천을 하시고 이번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또 불신 가족들이 또 영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족들 속에서 새로운 또 전도의 문을 또 발견하게 또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현장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철 같은 옛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의 세트를 갖추고 이제 새로운 영적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말씀각인 기도불이 이 전도 체질의 삶을 통해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보금주의자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 바로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보금에 뿌리 내릴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희락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에미아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1문에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문에는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하면 되느냐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명하신 유일한 규칙이라고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내 환경은 아니지만 말씀을 기뻐할 때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하고 또 행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영과 육이 치유가 되고 변화와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속량하신 그래서 모든 죄와 흑암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 대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인데요 바로 오래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먼저 오래참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뭐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장 배경이 다르듯이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입니다 이제 오래 묵은 포도주를 준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그대로 갖지 말고 덮어지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선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 그 선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선을 나누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대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대적도 성령께서 손보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제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제 꼭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 바로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인데 이제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직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다윗같은 마음이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에 성실함 충성된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 온유라는 것은 나 자신을 다스려 통제하는 그런 힘인데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길들여진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성취의 맛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고 그리고 기쁨이고 참 자유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요 끝으로 절제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내가 영적 힘을 얻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서서히 되는 것 같아요 서서히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는 절제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서히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왜 이게 안 되냐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을 때 차근차근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지역민족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구마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을 도우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26, 2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핵심이고 성령께서 이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흘러나고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제 우리가 풍성한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단임 목사님이 타고르 예화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것보다 값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생명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시대적 그리고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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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